인증 파괴에 대해서는 동물복지법의 문제다. 루돌프 노동조합의 위원장 가브리엘입니다. 산타현명의 대표 니콜라이입니다.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네,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루돌프가 이제 루돌프답게 살아야 크리스마스가 행복하다 이런 뜻에서 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루돌프 노동조합이 있으면 반대로 산타 쪽도 있어 줘야지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왜 대립이 일어나는지를 더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어서 산타현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 찾다가 어? 산타현명? 그래 일단 비난 성명을 써야겠다. 그 타이밍을 언제로 해야 되냐를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안에 끝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12시 25분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좀 교섭이 일찍 끝나서 아쉬운 사람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조금 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시끄러운 논쟁으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크리스마스쯤 되니까 사실 심심하기도 했고 택배노조가 노조로서 정식적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이 문제를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루돌프 노동조합이면 재밌겠다 싶어서 자기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지 않고 그냥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지려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재밌는 논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어린이 바람이 있습니다. 산타를 믿는 모든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으려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잘 담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사실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생각보다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동조합부터 가입을 하십시오.